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! 우리 곧 이태원 클라스에서 만나요! 안녕! 텔레토미 친구들 안녕! 네가 날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왜 이래? 제가 이렇게 가고 싶어서 못 받고 왜 이렇게 오는 거야 왜 이렇게 오는 거야 자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! 카메라! 그치? 너 여기지? 응 고마워. 절대 됨이야? 난 너는 되게 귀엽게 했을랑. 내가 오늘, 예전에는 이렇게 말랬지 했는데. 뭐하고 있어봐. 너무 귀여워. 앰뷸런스? 몇 번이 없지? 912, 912. 빨리 불러주세요. 빨리 불러주세요. 빨리 불러주세요. 죄송해요. 빨리 불러주세요. 이번엔 불러주세요. 어쩌나요? 빈건드 안 찍겠습니다. 빈건드 안 찍겠습니다. 김영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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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둘이 진짜로 웃어? 귀여워 인선 우리 드라마 처음 도전했는데 너무너무 잘해줬습니다 우리 인선 많이 아 어떡하다 어떻게 이걸 얻냐? 드라마들 이렇게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추억이 된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환경에서 또 아니 나 2m 간다니까 이 나이에 이런 감정 오랜만이고 얘기를 딱 잡는 4월에 응 응 이거 하나 끝났는데 1년이 지났어요 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고민도 정말 많이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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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